아 이건 아니지 진짜 형들 아 이 게임 이렇게 던져주면 안되지 진짜로 아 씨X 잠깐만 아 씨XXX 아 아 씨발 아니 이 게임 치면 안되지 아 씨발 아 씨 이빨 아이 lineage 그냥 치면 안되지 진짜 아 진짜 श았네 아 아 아 짜증나 씨발 아 잠도 한장 올렸는데 아 씨발놈들 진짜 아우 씨발 아 진짜 씨발은 뭐 지가 밀거같이 너 던지다가 씨발새끼 진짜 아 개 호루새끼 진짜 아 아 나 씨발 진짜 아 아 진짜 어떻게 올라왔는데 씨발 아 씨발 진짜 어떻게 올라왔어 씨발 아우 씨발 다 이긴 게임을 씨발 이렇게 만드냐 어? 나는 씨발 어떻게든 보태보려고 하는데 이 개새끼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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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씨발 아 영어문들 진짜 이거 내가 속상해서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웃지만 마시고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오늘 좀 습격전 좀 뛰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씨발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식으로 계속 고이트로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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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리건네 나 진짜 아 아 다 이기는 게임이잖아 이거 시간도 없어 나 진짜 씨 ㅅㅂ 우비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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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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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ei 이 piss Id 아니입니다 아니 seriously 안농사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방송하려고 아니 여러분들 내가 방송하려고 게임하는 거지 게임하려고 방송하는 겁니까 나 3일 동안 잠시바리 3시간씩 자면 됐어요 시발 방송도 안키고 별풍도 안 받고 시발 추천도 안 받고 안 받고 올라왔습니다 시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왜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습격증 그냥 골지올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골지올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정사분들한테 시발 그냥 3천번 해가지고 그냥 습격증에서 올라가는 거 시발 바람쌓게 시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골지찍을 내용으로 지금 시발 이렇게 찍는 겁니까 아 진짜 속상해서 그래요 아 몇 번씩은 것입니까 오늘 진짜 몇 번씩은 것입니까 몇 번씩은 것입니까 시발 시발 왜 아유 시발 진짜 아유 아유 시간도 없고 지금 체력이 딴해서 몸도 안 움직여요 어 이발 아 이발 진짜 아 이발 진짜 아 몸이 말을 안듣는다고 피곤해서 씨발 3일 동안 6시간 밖에 안좋아도 몸이 안 움직여요 씨발 하 하 하 하 하 아니 내가 씨발 앉아고 이렇게 한게 뭔데 씨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씨발 승격전 어떻게든 이 악물고라도 씨발 어 개쌍휴가면서 씨발 애들 구분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어 어떻게든 올라가가지고 씨발 이기든 못 이기든 씨발 승격전 한번 해볼라 했는데 씨발 합체냐 진짜 3,300판말이 왔다 이 씨발 어 진짜 씨발 애들 트롤에 대고 저기 형 존나하고 해도 씨발 이 악물고 올라왔다 이 씨발 거 어 아니 지금 씨발 몸이 못 퍼퉁했다는데 뭔 씨발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눈도 안 보이는데 씨발 아니 씨발 오구하잖아 씨발 이거 아니 씨발 나 3년 동안 진짜 존나 힘들게 왔어 어 자고 일어나면 씨발 일어날 수 다 있을 거 아니야 나 깨우줄 사람이 나 있냐 어? 어 이대로 눈 뜨면 씨발 안 2시간 다 뭐 11시에 일어나게 생겼다 지금 어? 밤 이진 종료돼 있어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솔랭 돌리고 하아 자 아니 솔랭을 계속 돌리면 애새끼들 트롤 존나하지 이거 씨발 맘 맞는 새끼도 없지 이거 씨발 돌아버리겠어 오늘 씨발 승급전도 간신히 뚫었어 떨어졌다가 오늘도 미치겠네 나 진짜 어떻게 하냐 방법도 안 나오고 아 씨발 존나 기쁘게 죽었다 진짜 와 아니 뭐 씨발 또 듀오 드립이야 듀오하면 버스 탔다고 징징거리면서 씨발 우리 실론즈분들 어? 아니 우리 실론즈분들 또 듀오하면 또 버스 탔다고 씨발 그러잖아 어? 찡찡찡찡찡찡찡 보겸 이길까봐 나 씨발 아 나 나 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나 첫판진거 진짜 씨발 아 나 이거 눈 아 나 이거 이거 몇연승 해야되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내가 오늘 만약에 승격전까지 띄운다고 했을때 5연승을 해야되 6연승을 해야되요 6연승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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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된다는 것은 최소 5시간 해야된다는 건데 5시간을 하고 2시간 잤다가 시즌 종료가 되니까 오후 한 5시 정도에 잤다가 아하 5연승도 5연승 5연승 5연승